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로우 마우스 오버 클래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마우스 오버된 행에 지정한 CSS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입니다. 적용하려는 CSS 클래스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적용한 CSS 클래스를 로우 마우스 오버 클래스 속성 값으로 지정하십시오. 실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그리드뷰의 각 행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도, 즉 마우스 오버에도 별도의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모듈 탭의 스타일 항목을 선택하면 CSS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클래스를 로우 마우스 오버 클래스 속성 값으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그리드뷰의 각 행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